여전히 풀만 먹은 동물을 소비하는 게 농약을 뿌려서 곤충과 설치료와 양사료와 어류와 조류와 온갖 동물을 다 학살하는 채식보다는 낫고 공장식 축사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분병과 그들의 뼈와 피와 생선을 갈아 뿌린 식물을 먹는 채식보다는 더 비건에 가까운 거죠 진짜 의미의 비건에서요 오늘은 채식은 윤리적이고 육식은 야만적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낱낱이 깨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채식대 육식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채식대 육식하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동안 어째서 식물성 식품보다 동물성 식품이 영양적으로 우월한지는 블로그 글과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환경적 측면은 지난 두 편에 걸쳐서 어째서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아니며 오히려 산업혁명을 이래 배출된 대량의 온실가스를 다시 땅으로 안전하게 되돌리고 현대 농업으로 가석화된 심각한 사막화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올바른 가축 사육 방식에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채식대 육식의 마지막 포인트 윤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고요 가장 먼저 비건 소사이어티가 정의하는 비건이즘, 비건이즘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왜 비건 푸드들이 진짜 비건하지 않은지 살펴본 후에 정말 윤리적 소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건이즘이 뭘까요? 요즘 비건과 비건이즘이란 단어 자체는 점점 높아지는 관심과 함께 들을 기회도 많아지고 접할 기회도 많아지는데 정작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건이나 비건이즘 그건 그저 우유와 달걀도 안 먹고 가족 지갑도 안 쓰는 철저한 채식주의자 정도잖아요 그러나 비건이즘은 일종의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 철학이 담긴 사상이에요 비건이즘이란 말을 창시한 최초의 비건 운동가인 도널드 와스는 그가 설립한 이 영국의 더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밝히기를 비건이즘이란 단순히 고기만 안 먹고 땡이 아니라 가능한 한 동물을 향한 모든 종류의 착취와 폭력을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다 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과 제품들의 배제는 대개 무지의 발로라는 점이죠 제가 환경문제 때도 다뤘지만 요즘 대치역 시장이 꽤나 핫하죠 대기업들도 점점 채식 제품들을 내고 있고 콩고기 같은 가짜고기들은 비욘드미트를 필두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식할 때 채식 옵션은 샐러드 한 접시 정도 아니면 찾기가 어려웠는데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채식 메뉴를 개발해 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채식 제품들 비건 푸드들은 진짜 비건일까요? 지금부터 동물에 가장 적은 해를 가하기 위한 비건들의 비건 푸드가 어째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학살하고 있는지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동물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은 실제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보단 직접 눈으로 실제 농업 현장을 보면 이해가 빠를 듯 싶어요 작물을 재배하면 수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작물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확돼요 작물이 있는 곳이 모조리 무자비한 기계에 의해 파괴되고요 당연히 그 땅과 작물 근처에 살던 호식자를 피해 그늘에 숨어있던 생지와 토끼와 곤충도 함께 갈리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뱀과 새와 여우가 농기계에 가차없는 모터에 잡아먹혀요 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이 논문을 필두로 다른 여러 연구들은 동물의 가장 적은 해를 끼치는 식습관은 비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역으로 풀밭에 박목된 큰 초식동물들을 먹는 것임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들을 좀 살펴보자면 에이커드 에이커로 살펴보면 밀밭 1에이커를 수확할 때 평균적으로 설치료 40마리가 죽임당해요 수확하면서 갈리든 아니면 농약에 죽든 어찌됐든 간에요 그리고 같은 크기의 땅에서 우리는 소 1마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밀밭 1에이커에서 우리 600만 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설치료 40마리가 죽으니 설치료 1마리당 15만 칼로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반면에 1에이커 땅에서 풀어 키운 소 1마리의 고기와 지방 무게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70kg라 쳤을 때 킬로그램당 단백질 200g 지방 200g으로 2600 칼로리를 얻는다 치면 같은 크기의 땅에서 소 1마리당 70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요 동물 1마리당 얻을 수 있는 칼로리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이 소 무게에는 내장과 뼈, 피, 머리, 발굽, 가죽 등이 안 들어간 수치인데요 우린 그 모드를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니 실제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 과연 소를 위해서 설치료를 이렇게나 많이 더 많이 죽이는 게 비거니즘 정신에 맞는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호주 연구진의 이 연구에선 이용 가능한 단백질 1kg당 곡물 농사 도중에 죽임당하는 설치료의 수는 고기를 주는 가축 대비 25배에 달했어요 그리고 이런 학살의 현장에서 오로지 쥐만 죽을 거라 생각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순진한 생각이죠 기계는 동물종을 가리지 않아요 쥐라고 죽이고 뱀이라고 살려두지 않아요 그 광활한 땅에 남아있던 뱀, 새, 곤충, 지렁이, 여우 이런 것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의 마무리인 수확으로 시작했지만 관행농업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으니 바로 농약 살포죠 이렇게 뿌려대면서도 아무 동물도 죽지 않았으리라 믿는 건 진짜 말씀이 없는데요 과연 이게 크루얼티프리 비건푸드라 불릴 자격이 있나요? 오늘날 양서류는 급격한 멸종 과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종이 멸종했고 살아남은 종의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이게 전부 농사로 인한 농약 살포 때문만은 아니지만 철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의 농약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어요 이 연구는 농약이야말로 전세계 양서류 감수의 주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고요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양의 농약마저 양서류 사망률을 그냥 자연에 가만히 있었을 때에 비교해 46배까지 늘릴 수 있음을 발견했어요 양서류가 그렇게나 죽어나가는데 이 와중에 곤충이 멀쩡할 리가 없겠죠 곤충이 죽어나가는 정도는 훨씬 심각해서 심지어 보호구역에서도 곤충 생물량의 75%가 고작 지난 27년간 사라져 버린 연구도 있었고 아래 연구에서는 전세계 곤충종 중 40%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근실 내에 멸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거는 농사와 농약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럼 그렇게 농약에 죽은 쥐, 뱀, 개구리, 벌레 등을 먹고 사는 새는 어떻게 될까요? 농약에 중독되어서 죽은 그 농약 범벅 먹이를 먹고 같이 중독되어서 죽어요 땅에 사는 생명들만 학살당할까요? 바다라고 예외는 없죠 제가 채식대 육식 환경체크 1부에서 말씀을 드렸듯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비료와 농약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데드존을 형성하고 이 데드존 전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산소고갈로 질식사예요 그리고 데드존은 미국에만 생기는 게 아님을 보여드렸었죠 우리나라도 여름만 되면 적절한 엄청난 숫자의 물고기가 매년 폐사하고 있어요 사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WHO의 이 리포트에 따르면 제3세계를 중심으로 매년 2만여 명의 노동자가 농업에 종사하던 도중 농약 노출과 과도한 노동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특히 바나나 농장은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농장 상공에다가 비행기로 농약을 퍼붓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아프고요 채식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과연 비건푸드가 맞나요? 농업에 종사하는 1억 8백만여 명에 달하는 아동노동 문제도 심각하고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나는 농약이랑 화학 비료 전혀 안 치고 공정무역 인증도 받고 아동노동 문제도 없는 그런 제품이나 로컬푸드 국산품만 소비하는 비건인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내용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유기농은 유기농일 뿐 비건이 아니에요 금전까지 농사 얘기를 하며 수확과 농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농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유기농은 여전히 파종이 앞서 경혼을 하면서 타객 작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종을 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비료를 줘요 땅에다 1년생 작물을 심어서 무언가를 뽑아내려면 농사에 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직접 해보시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듯 비료를 줘야 돼요 비료를 주지 않고서는 그 땅에서 곡물이든 채소든 감자든 무한대로 그냥 1년생 작물들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일 작물 재배로 약화된 토양에 화학 비료를 남용하니 물고기가 흘러들어간 온갖 화학 비료와 농약이 학살당하고 있고 또 유기농법은 그 자체로 화학 비료의 사용을 금하니까 화학 비료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요? 그냥 비료 안 주고 지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짓기는 당연히 천연비료를 써야죠 천연비료가 뭐죠? 동물성이죠 언제나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동물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성립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축 사육을 병행하며 직접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 아니면 자기가 가축도 기르고 그 가축들의 배설물이든 뭐든 직접 그 땅에서 난 거를 바로 땅으로 되돌려주는 농장이 아니면 이 동물 인풋을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작물만 키우는 농장이 비료를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공장식 축사에서 가져오죠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어요? 비건 여러분이 젖소 소를 노예처럼 부린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보이콧하는 바로 그 공장식 축사에서 나오는 젖소 배설물을 받아 놓은 저장고예요 일종의 연못이죠 배설물 연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하수도나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팔려가요 유기농 비료로요 여러분이 먹는 바로 그 식물성 식품들의 비료는 이렇게 갇혀있는 동물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비건 여러분은 채식하시는 분들은 꼬리, 벌을 착취해 얻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먹지 않죠 그러면 착취당한 소가 비료를 준 식물은 어떤가요? 그건 비건인가요? 소똥만 있을까요? 아니죠 유기농업자재 인증을 받은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수산자원을 활용했다고 광고하고 있어요 사실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건 아주 전통적이고 당연한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사용했던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생선을 직접 먹는 건 안 되지만 이 생선을 갈아 만든 비료로 키운 식물을 먹는 건 괜찮은 건가요? 이 비료 회사는 회사 이름 자체가 유기농 비료예요 상호명이 이래요 회사 이름이 유기농 비료인데 자재물 소개를 보면 개를 갈아서 만든 개분 뼈를 만들어서 만든 골분 뿔과 발톱을 갈아서 만든 뿔톱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 어분 피를 건조시킨 혈분 등등등이에요 유기농 좋죠 저도 유기농 좋아하고요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비건인가요?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고 온화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지내고 사랑과 관영이 가득한 그런 게 아니에요 유기농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등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 이런 유기농 살충제는 얼마든지 쓰고요 채소 이파리를 뜯어먹거나 작물을 갉아먹는 곤충들은 손발로 지지기고 지와 토끼와 두더지 이런 애들은 덫에 걸리거나 삽자루로 두들겨 맞아서 죽어요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르셨었거든요 제가 댁에 놀러 갔을 때 할아버지가 삽으로 때려잡은 두더지를 잡아오셔서 할머니가 요리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쌍한 두더지를 죽이고 먹어서 잔인한가요? 그럼 그 두더지를 매일같이 죽여서 생산 있는 식물을 먹는 비건들은 어떻죠? 내 눈과 내 손에만 피가 안 묻으면 괜찮은 게 비건이즘인가요?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어차피 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농부산물, 농산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둘 다 먹는 잡식보다는 채식이 어쨌거나 우월한 거 아니냐고요 비건이즘은 어디까지나 착취와 폭력을 최소화하는 거지 완전 없애자는 건 아니니까요 뭘 먹고 살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 생명이란 게 결국 순환할 수밖에 없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윤리적 문제로 엄격한 채식을 하는 비건이즘보다 더 비건인 식사법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100% 초지방목 소나 양 염소만을 먹는 카니버어 다이어트죠 다른 모든 식품을 모조리 다 제외하고 딱 소와 양과 염소 같은 큰 반추 동물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식품 다 제외하고요 이 중에 가장 비건이즘에 가까운 거는 당연히 양과 염소도 제외하고 소고기 온리 카니버어를 따르는 거겠지만요 동물을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비건이냐 싶고 반 직관적이겠지만 이거를 간단히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카니버어 다이어트를 따른다 쳤을 때 소고기를 총 하루 섭취량을 넉넉 잡아서 900g이라고 치면 지방을 다 포함해서요 이게 약 3000칼로리를 공급을 해줘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양이죠 많이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를 도축하고 머리와 내장, 다리, 꼬리 등을 제거한 지육 무게가 보통 한 340kg 가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뼈 무게 제외해서 뼈 무게가 평균 50에서 60kg인데 넉넉 잡아서 70kg을 빼면 270kg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고기를 329kg만 먹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900g 곱하기 365하면 329kg이에요 그리고 소고기 329kg이면 소가 약 1.2마리에요 근데 여기다 지금 저희가 내장 무게를 전부 뺐잖아요 내장을 버리지 않고 먹고 머릿고기도 머리 발라가지고 먹고 다 먹으면서 하루 섭취량을 이걸 조금만 낮춰도 한 사람은 1년에 소 한 마리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소 한 마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따지면 진짜 엄격하게 따지면 당연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고요 지금 비건이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가 풀밭에서 풀을 뜯으면서 먹은 함께 입속으로 들어간 곤충들의 숫자랑 밟아 죽인 곤충들까지 합해하겠죠 이거는 명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 이 초지방목은 특히 잘 계획된 재생 농업 방식의 초지방목은 생물 다양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니까 이 문제는 크게 봐서는 오히려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가 당연히 직접 먹는 밟아 죽이는 곤충들의 숫자보다 농사를 지으면서 죽이는 곤충들의 숫자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스패드 고기를 로컬 농장에서 소 한 마리를 한 번에 사거나 아니면 반마리를 사는 식으로 운송 문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 번 그냥 딱 갖다 놓으면 끝나게 완벽한 방식은 많은 외국 국가들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초지방목 로컬 소고기를 자유롭게 언제든 할 그런 인프라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다시 채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국산 로컬 그레스패드 소고기를 찾기는 쉽지 않아도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그레스패드 소고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홀카우나 반 마리를 살 수는 없고 안타깝게도 부위도 좀 한정적으로 살 수 밖에 없어서 당연히 1년에 소를 딱 한 마리만 잡아서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런 비거니즘 정신에 그 동물을 향한 폭력과 착취를 최소화하는 그 정신에 못 미치긴 하죠 딱 한 마리만 먹고 사는 완벽한 방식에 비하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거니즘은 또한 이 실천 가능한 선에서 동물을 향한 착취와 폭력을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이니 여전히 풀만 먹은 동물을 소비하는 게 농약을 뿌려서 곤충과 설치료와 양서류와 어류와 조류와 온갖 동물을 다 학살하는 채식보다는 낫고 공장식 축사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분병과 그들의 뼈와 피와 생선을 갈아 뿌린 식물을 먹는 채식보다는 더 비건에 가까운 거죠 진짜 의미의 비건에서요 이제 왜 채식이 비거니즘 정신에 맞지 않는지 어째서 채식이 윤리적이지 않은지 꼭 비건이 가장 윤리적이지 않은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지금 영상에서 윤리적 소비를 하시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초청목 카니버어로 비건식을 비건식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여러모로 환경에도 좋고 윤리도 윤리고 건강도 건강이고 다 좋겠지만요 그런데 다만 그저 채식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채식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윤리적으로 우월한 듯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하고 발언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진짜 비건은 채식이 아니라 초지방목 반추동물만을 소비하는 육식주의 카니버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육식 대 채식의 윤리 문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카니버어 이즈 비건 닷컴이라는 웹사이트도 방문해 보실길 권해요 제가 이야기한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고요 왜 카니버어 다이어트가 채식을 하는 비건 식사보다 더 비건에 가까운지 정말 다양한 다각도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환경체크 1부에 소개해드린 책 Sacred Cow도 가능하면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